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게 조합이 어울리나요?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건데 궁금하게 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면이 좀 더 고소해지는 느낌? 면이 좀 더 고소해지는 느낌? 면이 좀 더 고소해지는 느낌 면이 좀 더 고소해지는 느낌? 면이 좀 더 고소해지는 느낌? 그리고 확실히 식감이 좋아지네요 면이 좀 더 고소해지는 느낌? 괜찮네? 만약 출 memb筍지 면이 좋아한 것 같아요 면이 좋은 부분이라서 너무 맛있다 오징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다 이거야, 진짜 맛있다고! 제가 먹으니까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근데 진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아... 너무 맛있게 먹어서 먹기 좋은 시간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 해요 찰칵 아 역시 역시 살짝 굳었네요 오늘은 고추냉이 고추 고추가 이젠 고추냉이가 더 고추가辣을 만들어서 팽이버섯 맛있다 김치찜이 소스는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소한 소스가 들어가는 맛 매콤한 맛 너무 맛있어 아쉽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소한 소스 고소한 소스 고소한 소스 소스 고춧가루 마늘 고춧가루 소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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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에 배가 다 익었지만 다 익으면 더 어울리는 거 같아요 나는 아이팬이 많은 것 같아요 Eric~~ 저는 아마 이 맛을 어떻게 만족한지 나는... 우리의 맛은 영어 나는 너무 맛있을것 같다 나는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한 마디 나는 그치 나는 우리의 맛은 오이팬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나는 그릇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단장은 그냥 곱창하고 프로듀 V 오랫동안 영호한 코코넛 소주 한주네 이것도 딱 소주 한주네 소주 양념은 밥이랑 소주 알살... 버터 양념은 Carrot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거짓말이 기분이 좋아 엄청 맛있지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고요 우선 맛은 나쁘지 않습니다 식감하면 엄청 고소해지네요 근데 이걸 또 먹으라면 글쎄요 저는 이상하게 비빔면은 메인메뉴보단 사이드로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알라뿅뿅뿅 두루가!